와나나! 오늘은 무슨 미션을 걸지? 숨 빠르게 세 번씩 기호! 숨 빠르게 세 번씩 기호! 숨 빠르게 세 번씩 기호! 아... 왓 더 푸악! 와나나... 와나나... 와나나 유튜브!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! 미션이 들어왔다! 미션이 들어왔다! 미션이 들어왔다! 뭐 숨쉬기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는? 이거 또 뭐야 기자 양반? 뭐야 이거? 잠깐만...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합시다! 추억의 숨쉬기 세 번! 킁킁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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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킁킁! 다음! 머독식 숨쉬기 네 번! 그 아! 내 눈! 그 아님! 그 아님! 그 아님! 그 아님! 그 아님! 이 아님! 이건 뭐 좀 이라고 소요! 예! ごちそう You're My Man! 찐따신 숨쉬기? 찐따신 숨쉬기 어떻게 해? 찐따신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?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평소 숨씨던대로 숨 쉬면 그냥 성공이네 이건 말어머신 숨쉬기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죄송한데 좀 숨 좀 크게 쉬어 보시겠어요? 숨을 크게 쉬라고요? 네 다시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?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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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들어왔다! 뭐지? 뭐...야 이건! 하아... 하아... 다음은 심천회식 숨쉬기!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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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... 아버지! 어... 저기... 그 잘 보이세요? 어? TV 같은 거 잘 보이세요? TV... 뭐냐고? 어... 잘 보이세요? 고장당하고 고쳐졌어? 어...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? 어? 어? 깡패야 지금 아빠가 말하고 있잖아! 명백식 숨쉬기 이거 쉬운데? 오호호! 좋아요! 오호호! 좋아요! 오호호! 좋아요! 오호호! 좋아요! 자 다음은... 트수식 숨쉬기! 어머니 어머니 달려왔습니다. 어... 무슨 일 있었니? 네, 없었습니다. 네! 들어가세요. 하아... 어디... 어? 마나나씨가 방송중이잖아? 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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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새끼야! 이새끼! 하하하하핳! 야 이... 흥분하는 워너구식 숨쉬기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 원호야! 어... 너 은별이랑 사귀냐? 어... 결혼해? 응... 진짜? 진짜지... 흐흐흐흐흐흫... 아 무슨 말 다신 소리야! 내가 진짜 왜 사귀어 형! 술 먹었어? 아니 진짜야 진짜 사귀어? 아... 아... 왜 사귀어 형! 술 먹었어? 아니 진짜야 진짜 사귀어? 안 사귀어! 왜 사귀어 형! 안 사귀어! 안 사귀어! 안 사귀어! 안 사귀어! 안 사귀어! 백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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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! 을지문덕의 호! 대충 웅장한 부근이 깔려있다가 생각하자. 넌 못 지나간다. 어니 난 지금 지나간다. 극대 노하는 기물매시기 숨쉬기? 극대 노하는 기물매시기 숨쉬기? 어우 야 일반 비트 리액션 3분밖에 안 남았어. 다시. 어! 으아앙앙! 나는. 납작별절재라고! ㅇㅆ 비샷! 크아앜! 내가... 중만으로는 야! 지연성듕 를 외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닉네임을 5분간 감탄사로 쓰는 거고 세 번째는 은별이에게 내가 알려주는 레시피로 게식을 먹는 거야 어때? 개새끼- 10분 동안 11시까지 개새끼를 감탄사로 하면 되는 거구나 개새끼 진짜 개새끼 뭔 개소리야 박효신 숨쉬기? 이렇게 오늘 감탄사 10새끼로 바꿔 저 욕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아 고마워 개새끼 그 다음 기자의 양만의 식도 바로 할게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높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아아아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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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고 있는 거야 웨 gaymang 세상에 개새끼 십새끼 네 때헷 엥 그 다음은 브래멘 음악대식 숨쉬기 차 как뭐 차가운 조연 퓨 여 스타ster 에이엄 집 needs ket 끔 날 피용신이라 불러주세요 다진모리장단? 이번 시간에는 다진모리장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덩쿵쿵덕쿵 저 장난 찔답니다! 레바의 호흡이 쉬워요 아까 말했잖아 레바한법 감사합니다! 단투의 호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레바 성대모사를 하는 단투입니다 야 원하나야! 너 레바야! 야 박쥐야!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야 원하나야! 너는 변절자야! 나 속이 안 좋아 박쥐의 호흡 박쥐의 호흡은 이제 1화를 좀 예를 들 수 있죠 나 카페 일 중 오래 숲 일 고 해가지고 그래? 나 밥 먹고 갈게 해서 밥 먹고 갔더니 이 새끼 떠났었어요 커피 주문했거든요? 결제까지 하고? 알바생 분이 커피 타고 있는데? 나한테 하는 말이 어 근데 박쥐님도 오늘 오셨었는데 갔어요? 네! 개빡쳐가지고 에이 바나나 형 이쪽으로 와서 나랑 같이 작업해 알았어? 바나나 형이 왔네 그럼 가야지 오오 죽어요! 오오 죽어요! 아오 죽어요 나 안녕! 난當然 아하하 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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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